쨘쨘쨘쨘쨘 아나 개 답답하다 진짜 레알 드드드 사는 게 재미가 없구만 뭐 좀 해볼만한 일 없냐? 행노잼이다 진짜 엄마야 짝이야 뭐야 주노센배 아냐? 왜 저러는 거야? 의미 있는 일을 찾는 너희들에게 주러왔어 이제 마피아 찾기는 그만하고 진짜 역사 찾기를 할 때야 어서 나와 좋아 가는 거야 탈출 가자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로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에서 만나요